Q. 다시 한 번 해 scenes 너무 많이 또 저희가 깊이 막 여쭤보면 안 되니까 네네 또 또 다른 종목도 있나요? 이거 하나 빌드업 하는데요 이것도 한 30분 걸립니까? 딴 건.. 딴 거는 좀 짧게 해요 네 어떤 거 있을까요? 딴 거요? 일단은 AI 쪽으로 많이 했던 거 A20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조금 다른 게 결국은 결은 비슷하거든요. 얘도 결국은 AI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하려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레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채택이 돼가는 과정이고 그런 변화들이 보이는 거죠. 기존에는 못하고 있던 것을 하는 과정. 그런 변화들을 보고 좀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신 두 종목이 2023년에 아주 화려하게 오르긴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AI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 또 스터디도 해 오셨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회자가 되면서 주가는 불을 뿜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차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PO, 주문이 들어왔다라거나 어디 고객사는 뭘 하고 있다라거나 이럴 때예요? 그게 일단은 시장이 상승장이 돼야 되고 장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어찌됐든 수익은 다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그렇게 해도 장 자체가 22년도 때는 사실 장 자체가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런 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게 못 가요,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사람들이 좀 늦게 알아본 거죠. AI나 HBM이 사실 주목받게 된 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오고 미국에서 주가가 가기 시작하니까 한국에는 뭐 있어? 한국에는 저거 엔비디아에 누가 납품해? 하다가 이제 된 거지. 사람들이 좀 뒤늦게 안 것 같아요. 대장이 움직이니까, 대장이 움직여야. 쓴맛을 번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실패하고 대차게 당한 건? 많죠. 많은데 가장 크게 이제 당했던 게 16년도, 15년도 때 했던 휴젤이라는 또 보톡스 회사가 있거든요. 메디톡스의 경쟁사. 계속 소송하고 있는. 그거를 그때는 제가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휴젤 만 본 거죠. 휴젤 만 보고 휴젤 IR 담당자하고만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때 이제 그림이 뭐였냐면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을 다 장악을 했는데 휴젤이 신규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저가 경쟁력으로 MS를 빠르게 실제로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한 3분기 내내 엄청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회사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어설프게 했던 거죠. 몰빵으로. 아 그때도? 15년, 16년 때? 그때는 시드가 진짜 작았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또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 메디톡스가 소송 건다고 하니까 하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하한가에서도 또 반토마까지 한 1년 내내 빠지더라고요. 그게. 휴젤도 전화해봐도 뭐 우리 소송 문제 없어요 라고만 하지. 그렇죠.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회사 하나도 없죠. 근데 15년도 때 그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지금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손절 안 했으면 아직도 그냥 뭐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회사 말만 듣고 회사 말을 믿고 믿습니다. 그렇죠. 응원합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어설프게. 그러니까 지금이었다면 그 보톡스 산업을 다 공부를 하고 경쟁사 메디톡스와 미국의 엘러간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으면 이게 휴젤 하면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설프게 그냥 한 종목을 그냥 우연히 하고 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으로 공부방식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 리스크를 제거해야 잃지 않겠구나.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국내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저는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배운 거죠. 밸류적인 안전마진이 아니라 그 섹터 내에서의 그 기업의 위치에 대한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이오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의사분들 인맥 통해서 정말 저 회사가 하는 임상이 될 것 같은 물론 이것도 확률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제 내부 정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두 회사끼리 크로스 체킹이 안 되면 주변에 이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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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체크를 계속 해보는 거미줄처럼. 그게 이제 격자 틀 모형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노다지 IR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거기 이제 저희가 한 달 반 하다 보니까 약간 동종업계의 그런 컨콜이라든지 탐방 이게 자료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 회사 이야기 저 회사 이야기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보이는 거죠. 공통된 것도 보이고 엇갈리는 것도 보이고. 그럼 이제 투자들 그걸 찾아내면 아주 재미있어지는 거죠. 어떤 회사만 내가 탐방 갔다 왔으니까 주담 통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회사 실적만 몇 년째 팔로우 했으니까 약간 매몰비용에 그냥 막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역시 우리가 항상 배우고 깨닫습니다. 네. 우리 노을님한테도 평소에 책 많이 보신다고 했으니까 1년에 거의 70권.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결혼 전에는 처음 3년에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3년 동안 200권 넘게 읽었는데 목표는 이제 주 1권 한 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그러니까 1년에 한 50권 읽자 이게 목표인데. 진짜 힘들죠. 솔직히 이제 애가 이제 둘이니까 시간이 좀 육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또 안 나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도 작년 올해 뭐 한 30권씩 그래도 읽고 있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 50권 읽어봐야지 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처음에는 독서를 많이 할 때 제가 또 독서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3년에 제가 투자 이제 뭐 휴제 같은 것도 그렇고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그루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게 읽을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다르다. 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위치가 달라진 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은 책도. 그 말이 그때는 그냥 가볍게 좋은 말이지 하고 쓱 넘어갔던 게 지금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대목에서 추천 책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옛날에 진짜 수년 전에 봤던 책을 최근에 다시 보면은 이 내용 이 책이 다 있었어? 분명히 본 책인데도. 그때는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뭔가 지식 지식 지식. 근데 이제 보니까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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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닿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공부하는 만큼 또 느낄 수 있다는 거 너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한 다룬 책만 하면은 한 100권 이상은 다루게 되고 근데 진짜 진짜 제대로 공부한 거 하나 50권이나 되려나 한데 그래도 그래도 추천도서가 있다면 좀 찝어주세요. 추천도서가 제가 이제 제일 아끼는 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기틀을 잡아준 책. 그래서 사실은 별로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책. 그런 책이 한 거니까. 뭐길래 그러죠? 그 마이클 모브신이 쓴 것 중에 기대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기대투자. 그 아마 정채진님하고 이건님이 아마 번역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절판됐을 것 같긴 한데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떤 숫자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기대투자가 어떤 내용이에요? 좀 검색해 봐야지. 기대투자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항목별로 어떻게 좀 파악하는지.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 절판됐네. 이거 개똥이네가 나오네. 이거 중고책. 이런 것도 이제 중고책을 사는 맛이 있는데 엄청 비싸네. 6만 8천원 나오네. 중고책이. 이런 거는 일단 저희가 노을님이 이야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다라고 해서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출판사를 찾아서 저희가 또 이건 선생님하고 친하거든요. 대번역가 이건 선생님이 유일하게 출연하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번역해서 나오면은 저도 다시 사야겠네요. 그냥 인베스팅이네요? 네. 아 익스페테이션스 인베스팅. 그러니까 기대투자라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기대값을 추정하겠다라는 투자 방법. 법빛이 내재같이 구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걸 적절히 할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기대투자라는 책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풀어서 써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책을 초반에 읽었던 거를 사실 그냥 읽고 넘기지 않고 저는 그걸 다 기록을 했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아니 블로그 말고 그냥 투자 서적 같은 거 글로 된 것들은 워드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저는 책 읽으면 항상 워드로 그 책에서 좀 되게 감동적인 구절 내가 깨달음을 얻은 문장들 나중에 또 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책을 막 그냥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책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이었지? 누가 말한 거지? 못 찾겠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저는 읽은 책들을 다 워드에다가 한 권 한 권 기록을 해요. 연도별로 나눠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들은 엑셀로 다 모델링을 했어요. 책 내용을요? 네.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법 예를 들면 ROE가 어떨 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계산해라 하면 그냥 그거를 읽고 넘기는 게 아니고 엑셀로 실험을 해본 거죠. 실제로 값을 구해본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거를 저는 제가 읽은 책들 다 했거든요. 그 파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저한테 유용한 것들 저한테 맞는 것들만 취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그거를 해서 저만의 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툴로 기업을 좀 분석하는 편이고 이거는 이제 절판됐으니까 혹시 다른 책은 또 없을까요? 마이클 모블 씨님은 저기죠. 운과 실력의 성공망정식 쓰신 분. 맞아요. 박성진 대표님하고 같이 다뤘던 기억이 나고 그거 진짜 좋은 책이네요. 또 다른 책도 좀. 다른 책이요? 근데 이게 좀 흔할, 익숙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한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워런 버핏의 주주서환이라든지 그 뭐냐면 투자서환을 직접 담은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블이라든지 뭐 버핏이 이렇게 하더라 라는 책 말고 그 투자서환 자체를 모아서 해 놓은 책들.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뻔한 얘기긴 한데 저도 이제 블로그도 해보고 이렇게 강의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써본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와 점 하나 찍는 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고민하게 되고. 근데 버핏은 그 버크셔의 전 세계의 공표가 되는 그 투자서환을 직접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단어 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도. 약간 이제 버핏의 빙의가 돼서 읽어보면 또 뭔가 좀 달리 와라. 그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계속. 처음에 봤을 때 받았던 느낌. 그냥 뻔한 말, 교과서적인 말 하네.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 초보 때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이런 책 읽는 시간에 레포트 하나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은 그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좋은 책도 이게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Y3 채널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인데 자산은 뭐 당연하고 지식도 뭘 알아야 그 위에 쌓아가고 쌓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책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쌓이고 쌓이죠. 또 있습니까? 혹시 좋은 책이? 좋은 책들은 많은데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베런 에스모글로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책이 좋아요. 요즘 시대에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국제정세에 투자가 사실은 정치랑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기업과 섹터만 알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은 기업 논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의 논리로 그렇죠. 그게 산업이 망할 수도 잘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큰 흐름을 모르고 종목만 보면 좀 다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메가 트렌드도 트렌드지만은 그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목들 역행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시장 논리만 믿고 있다가 국가의 어떤 뭐 무역 장벽이라든지 정치 논리 개입되고 나면은 또 이제 크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투자가 복잡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잡계. 종합예술이고 그 대런 에스모글로 선생님이 쓰신 책이 딴 게 있었는데 아 맞아요. 권력과 진보 참. 권력과 진보. 권력과 진보. 최근에 저도 성공기관 별책부록에서 다뤘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또 많이 새롭게 나오니까 새로운 좋은 책들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런 책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책 절판될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이제 노을님한테 또 이제 Y3나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또 뭐 물어보고 할 겁니다. 주변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창 막 배워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우리 다들 이제 동료 아닙니까? 함께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막 평소에 해주시는 조언 이것만큼은 조금 생각해 두시라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조언을 할 레벨이 아니여가지고 동료로서 동료로서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뭐 거의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 그래도 경제적 자유까지 오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배웠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게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그니까 서울대 수석이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뭐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일단은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몰입을 할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주식으로 돈 많이 다들 벌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나랑 너무 안 맞고 나는 경제적 자유나 뭐 그 이상 슈퍼 개미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대가라는 건 사실 엄청난 노력과 뭐 절박함과 뭐 그런 거를 지불해야 되고 그게 또 대부분은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인 상태에서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그러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점심을 혼자 먹는다든지 점심을 혼자 먹는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다양한 어떻게든 끌어모아야죠. 시간을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명언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영 끓어야 하는 건 시간이지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목표를 낮추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거나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 나는 인생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사실 경제적 자유의 꿈은 조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나는 또 삶도 즐기고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소박하게 용돈벌이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가볍게 하면 되죠. 가볍게 이제 뭐 너무 욕심 안 부리고 ETF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주식은 저는 그런 분들은 추천해드리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버핏에 말맞다는 그냥 S&P500 지수 추정하면서 쭉 가도 되고 그 정도의 공부량으로는 사실 주식으로는 버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ETF가 낫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저도 아직 이제 뭐 출발선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든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친듯이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뭐 원하는 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야 이걸 88년생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 되게 센 어감으로 말하면 솔직히 그냥 열심히 해 이것들아 이거 아닙니까 진짜 니네가 목표로 삼았으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라고 약간 이건데 되게 우리 노을프라프슬러님이 되게 뭔가 선 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곤조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메시지만큼은 되게 강력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그렇지 프라프슬러처럼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 대가가 분명히 지불돼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 투자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거고 대단히 위험한 거고 대단히 힘든 길인데 그래서 저는 1,400만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중에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한 37만 명 정도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딱 와이스트리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을프라포치노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섭외 전화가 오면 이제 와이스트리스로 오시는 걸로 그래서 또 좋은 계기 또 우리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입니다 그리고